왜? 자가 격리 저기 보건소에서 연락 왔는데 네 한 5일 더 해야 되는데 아니 네 뭐요 왜? 지금 자가 격리 중 아니신가요? 저 자가 격리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나가도 돼요? 네? 나가도 돼요? 진짜 나가요? 네 잘 가요 나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안녕? 안녕? 잘 가? 자 여러분 저 드디어 자가 격리 끝나고 오늘이 첫 외출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만 안 걸렸어도 소린이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못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아쉬웠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거기를 가려고 하거든요 자 밖에 나오니까 아주아주 신납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방금 말했어요 방금 말했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니 난 또 얘기 안 한 줄 알았네 그러면 나자린 데리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빨리 안 했는데? 얘기 안 했어요? 아하하하하 자! 어느 정도? 받아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지난번 영상 댓글에 그게 달린 거예요 뭐라고요? 왠지 다음 영상은 네 자가 격리 풀렸는데 밖에 못 나가요 일 것 같다는 거예요 아아 근데 어떻게 하지? 나가는데? 어떻게 나왔는데? 나 너무 신나는데 지금?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네 나리다리 몰카 하는 거 어때? 어떤 몰카? 내가 네 나리다리 나올 때 여기 숨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엄마는 자가 격리가 풀렸지만 네 못 나온다 네 이유는 오빠가 알아서 둘러대 네? 알아서 둘러대고 어디 숨어 계시려고요? 몰라요 차 안에 어디 숨을 테니까 차 안에 어디 숨을 테니까 나는 못 가고 3시만 가야 된다 네 해보세요 아무튼 오늘 나자린에게 엄마 자가 격리 풀렸는데 못 나간다고 해볼게요 기대에 부응해야지 우리 토린이 여러분 댓글에 빨리 숨으세요 좀 봅니다 잘 보이나 좀 봐줘 잘 보이나 봐줘 잘 숨어야죠 잠깐만 빨리 빨리 받았어요 기다려봐요 좀 빨리 좀 해요 빨리 빨리 보여 안 보여? 발 보여요 발 발 보여? 어 오케이 좋았어 어 힘들어 자 일단은 나자린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얘는 언제 와 왜 이렇게 안 와? 힘들어 죽겠어 야 원래 2시 반에 나오는데 지금 40분인데 나 지금 아 너무 지금 완전 이렇게 보이세요 자리도 못 켜고 어 저기 나린이 나왔어요 나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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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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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가 빨라서 잘 숨어야 돼 뭐 진짜 걸터네 나린아 수학 잘 받았어? 나린아 수학 잘 받았어? 자 나린아 응? 우리 어디 가야 돼 어디 그거는 비밀 자 가방 다 푸세요 그래 핸드폰 보고 계세요 동생 있을 때까지 응 동생 언제 끝나요? 저희 좀 남아야 되는데 뭘 남아? 남아서 뭐예요? 남아서 뭐 안 돼? 왜 오래 걸리겠네? 응 아이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 근데 엄마는 없어 왜 엄마가 없냐고? 없냐 없냐 어? 없냐 그나저나 저기 나린이다린이랑 아빠랑 세명이서만 가야 돼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아니 뭘 전화를 해 엄마 못 나와 왜? 자가격리 저기 보건소에서 연락 왔는데 응 한 5일 더 해야 된대 왜 나는 우리는 7일이고 엄마는 왜 어른이라서 그런가 봐 아무래도 아니야 뭘 아니야 그래서 나린이랑 다린이랑 생만 가야 돼 응 전화해 볼게 전화해봐라 엄마도 물어봐봐라 자가격리 더 해야 돼 자가격리 더 해야 돼 엄마 뭐해? 엄마 뭐해? 엄마 뭐해? 엄마 뭐해? 아니 좀 설치만 있잖아 까이야 너 지금 봤어? 나린아? 아 나린아 너 어떻게 여자봤어? 나 엄마 혹시 뒤에 있을 거 같아가지고 계속 쳐다봤는데 못 봤잖아 아 힘들어 근데 엄마 이거 카메라가 뺏끔 나왔었어 아 진짜? 조용히 해 다리 오면 알았지? 다린이 전화 왔어 오세요 엄마 어 나 왔어 어 아빠 나가 있어 얼른 나가 어 오 다린이 나왔어요 다린이 지금 나왔어요 비상 비상 알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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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린이 수업 되게 늦게 끝났다 어 오늘 있잖아 어 미술 수상 만들기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서 다 남았어 그나저나 엄마가 어? 자가 격리 더 해야 된대 아니 왜? 아니 보건소에서 연락 왔어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가기로 약속은 잡혀져 있어가지고 3명이서만 가야돼 어쩔 수가 없어 뭐가 아니야 누나한테 물어봐 나린아 네 너 엄마랑 전화 통화했지 어 봐봐 아니 거짓말 같아 몰카 같아 야 엄마 없으니까 그러면 아빠 그냥 갈까? 그러면은 믿겠어?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은 믿지 그치? 그래 그러면 일단 가볼게 야 야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너 왜 안 믿어 너 왜 안 믿어 너 왜 안 믿어 어? 토니스 좀 열어줘까 엄마 계속 이루기 땐 너 좀 믿어줬지 왜 안 믿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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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거참 고생했네 네? 그러고 있었어요? 빨리 저리 빨리 나와요 빨리 저리 주물러 좀 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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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자 댓글 남겨주신 토리니 분 만족하셨나요? 아 그래도 그분 때문에 어 재밌는데 지금 재밌는 그거 한 번 했어요 아무튼 그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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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늘 여기가 어디 갈리님? 민영 사는데 아 진짜 민영 사는데 샌더박스 운동해 샌더박스 운동해 샌더박스 운동해 왔습니다 어 어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거기를 이제 왔어 우리 메대 우리 메대가 어디인지 한 번 봐야 돼요 제일 궁금해 제일 궁금해 오오오오오 자 와 이야 우리 인형 하나 찾아야 돼 예? 내가 하나씩 찾아야 돼 아 또 우리 회사 또 내가 또 도와주지 누가 도와줘 마지막 날이었어 진작 왔으면 서울인여러분들 엄청 많이 모셔가지고 사 갔을 텐데 그치? 안타깝다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판매합니다 인형은 아 그리고 무슨 체험하는 게 엄청 많아요 어 다리니 벌edes Python 어어에 순서대로 하는 거죠? 아 или ottц 여러분 시간 되는 거예요? 이건 아쉽게 꽝이고요, 저희도. 어, 유비서 다이버. 우리 유비서 이거 나리다리 촬영하는 거. 이런 것도 좋나 봐. 사진 한번 찍으세요? 네? 사진 촬영. 아, 사진도 촬영 가능해요? 네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됐고.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자, 톡갱이네가 톡갱이네 인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까지 하는데 꼭 사야죠. 꼭 사야죠, 톡갱이네. 계산할게요. 계산해 주실게요. 계산하세요. 오빠 계산하세요. 또 내가 또 한턱 써야지, 또 진짜. 아... 봤죠? 제가 계산한 겁니다. 됐어요? 아니, 그럼요. 카드 드렸으면 계산 끝난 거지. 진짜로 못 찍었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받으셨어요, 카드? 아, 이거 봐요. 됐잖아요. 오빠가 이거 꺼져서 못 찍었어. 아, 혹시 좋아하시는 분? 당연히 있죠, 이브. 우리 도티님. 도티님, 불장 줄 수 있어요, 혹시? 우와, 보이죠? 야, 사랑해요. 저희 지금 샌드아웃 운동해서 놀고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는 뭐, 이즈이? 조림 구미. 사장 밀고기.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린이가 안 돼. 저희 불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아니, 완치 되니까 너무 좋다. 마음이 편해, 의식하는데. 됐고요. 아, 맞다. 오빠는 완치가 안 됐잖아. 마스크 쓰세요, 얼른. 오빠는 안 걸렸잖아요. 근데 진짜 미스테리예요. 이분은 왜 감염이 안 된 걸까요? 네?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나다린이 얼마나 못 됐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해가 얼마나 독하며. 자, 우리 나다린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맛있어? 맛있지? 저는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모기 칼칼해. 물은 맛있지? 정말 맛있다. 달인아, 자유가 이런 거구나. 냉면이 끝내줘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쇼핑크? 아니, 그게 아니고. 쇼핑크 왜 긁적거려. 이거 잠깐만요. 아니, 거기가 톡갱이네 왔다고 세일을 하더라고요. 세일을. 지금 여기서 내 거 한 개 넣었어. 네, 당신 거. 당신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나다린TV에서 찍는다고. 지금 이따가. 아빠, 아빠, 아빠. 이따가가 아니고 나다린TV에서 찍으면 되고요. 아빠 거 봤잖아. 아빠 거 봐봐, 아빠 거. 아빠 거 여기 3개 다 있어. 옷을 잔뜩이나 샀어. 돌래요? 옷을 잔뜩이나 샀어.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돼서 안팠던 사람 이 세 명이서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난 너네들 때문에. 지치다 거리하고. 옷상도 하나만 보여줘. 그럴까요? 오, 뒤까지 돌아. 되게 편해 보인다고. 오, 가까이 오지 마. 전체가 안 보여. 이게, 이게. 포켓. 오빠 포켓에 뭐 안 넣었잖아. 포켓. 여기다가? 어. 그렇지, 이런 거 넣는 거야, 이런 거. 어이, 좋은데? 포켓밥 아니야? 고마워. 얘 이거 분명히 나한테 줬어요. 저장아! 어? 여러분, 지금 토이도 옷 벗으려고 해요, 옷 벗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경도 안 쓰고 있어. 얼굴 공개 된다, 벗어봐. 안 바꿔요! 뭘까? 안 꿰 건데? 제가 토지님한테 코로나 안 걸려서 독하다고 막 이런 건 농담이고요. 안 아파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 자랑아, 옷 바꿔서 안 꿨구나. 정말 골치 아파. 이거는 옷을 벗은 것도 아니고 입은 것도 아니야. 옷을 벗은 것도 아니고 입은 것도 아니야. 고마워, 코로나 안 걸려서. 안겨 어딨어!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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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겨! Bah openlyupid angeva! spielt bay. Rein난 stat인... 안겨! 안겨!